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머프 올너프 오늘의 리메이크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디바입니다 픽률 1.15% 승률 48.09%를 기록하고 있는 최악의 탱커죠 어떻게 리메이크 할 거냐 첫 번째 부스트 두 번째 매트리스 세 번째 메카 호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겟잇 리메이크 첫 번째 디바의 매트리스 전방 15m 이내에 있는 적을 천천히 끌어오면서 그 친구들을 해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브라와 로드호그가 합쳐진 느낌이기도 한데 메이스요 먹어지는 건 그대로 손브라이스에요 어 끌어와 끌어와 야야야 메이뭐야 이거 메이뭐야 내가 하나씩 끌어와줄게 야야야 야 메이메이메이메이 메이메이 해킹했어 야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윙가르디올 레비오사 윙가르디올 레비오사 하하하 나이스 리바도 행복할 수 있다 라이나르트 일로와 야야 나도 끌려간다 나도 끌려간다 아아아아 상대 매트리스 조심하세요 맨몸으로 갈게요 지금 아 잠깐만 내 칸 탔어 내 칸 탔어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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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카 끊겼어 사기야 절 이마야 야 끌어와 줄게 끌어와 줄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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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 안해봐 넣어버렸어 사기인데 왜 나 매달이 없냐 좋은데 재밌는데 야 애드 애드 메리씨 끌어왔어 메리씨 이거 메리씨 잡아 메리씨 잡아 컷 나이스 야야야야 나 끌려간다 어디가 어디가 아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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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 끌어왔어 애드 다 끌어왔어 애드 끌어왔어 애드 끌어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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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맨 라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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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겐지 튕겨내기 없다 겐지 튕겨내기 없다 끌어올게 겐지 잡아 빵 나이스 다 시험 볼 사람 해킹 풀었어 시접어도 못하지롱 미쳤어 디바 이거 말도 안되게 사기야 야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다 올랐다 야 애들 고지대 잡아줬는데 내가 야 야 내가 요거를 고지대 잡아줬어 이것이 각폭이다 희망편 어 애들이 저쪽에 없고 우리 이쪽에 있는 두번째 리메이크 메카 호출을 바꿔봤습니다 총 하나가 메카를 타는 순간 주변에 있는 5미터 이내의 적들을 눕혀버립니다 이번에는 꽤나 현실적인 리메이크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느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톡을 던지고 메카를 다시 타야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서 한번 아나를 몰래 기절시켜보자 아나가 나올거거든요 그쵸? 야 야 들켰어 아 메카 탔어 아 이렇게 눕는구나 멀리 야야 도망가 도망가 살짝 빼면서 합시다 어 야야야 아 뭐야 한발에 갔어 야 근데 내가 중요한게 탈 때가 안보이네 상대가 눕는게 아 근데 이거 메카 호출할 기회가 없는데 정답은 궁 쓸 때인가 자폭값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딱 두고서 자폭을 쓰면은 어 뭐야 야야 걸렸어 여기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딱 파고 딱 터진다 사실 메카를 탈 때는 안전한 데에서 타야되 상대팀을 기절시키기 위해서는 상대팀이 있는대로 가야되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시작폭이다 희망편 아 숨어서 메카를 딱 빡 타면 오 눈볐어 야 한정 잡았다 아 아 아 몇 명이야 이것들 다 와 어딨어 한 바티스 왜 녹았어 둠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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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보자 디바 보자 아 근데 호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호출 한 5명 기절시켜보고 싶은데 안되네 아 이런식으로 정말 효과가 미미한 리메이크였군요 세번째 리메이크 디바의 부스트 속도가 50% 빨라짐과 동시에 안기 버튼을 누르면 부스트가 멈추는데 주변에 있는 적들을 눕히고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식으로 가다가 안기를 딱 누르면은 눕히고 데미지 입히고 야 이거 좋은데? 안기 버튼 오 야 근데 이거 자살인데? 야 이런식으로 이제 트롤이 되는거구나 잘못쓰면은 아 아 어 뭐야 디바구나 상대 가서 탁 앉으면은 브리키트를 눕히고 때려 가서 안기를 딱 하면은 눕히고 잡고 오 깔끔했다 방금 둠필스 둠필스 안기 탁 오케이 눕히고 컷 오케이 좋았다 야 이거 괜찮은데? 안기가 약간 착지 느낌이네 연기할 수도 있겠는데? 시프트 안기 자폭 아 나이스? 꽝 눕혔어 겐지필 겐지필 겐지 컷 둠필 기절시켰어 둠필필 둠필 컷 나이스 라인 기절시켰어 라인필 라인 컷 나이스 오 좋다 이거 권해편으로 한가지 더 해보도록 할텐데요 메카우출 밀쳐내기 부스터로 밀쳐내기 자폭 밀쳐내기 총 세가지를 최대치로 한번 끌어올려봤습니다 아 뒤에 뭐있다 오 야 또 엄청 많이 밀쳐지는데? 밀쳐줄게 빵 오 미스터 뭐야 저거 날려가는거 애들 날려 보내께요 빵 빠앙 야 맥크람 밀쳐내 Lum speaking 빠앙 잘가라 임마 흫흫 아 AWS 디바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지 됐던 행동들의 둠피스트는 그냥 혼자 맨주먹으로 했던거 아니야 그쵸 밀쳐줄게 어디갔어 미스터 미스터 rations 너 어디갔어 din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디바는 극단적으로 수치를 높여야 되는 거로 둠피는 어? 말이 안 된다니까 저 둠피에스트 지금 디바를 버프할 게 아니라 저 영웅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일단 이렇게 해서 픽률 1.15% 승률 48.09%의 디바를 리메이크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디바를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는 다른 영웅들 얼마든지 추천받고 있으니까요 댓글에는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